안녕하십니까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산큰비교회를 섬기는 길성권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어려운 가정일수록 참 말이 거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친구 중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다투셔도 좀 언행이 거의 폭력에 가까운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패널들과 또 여러 가지 논객하는 사람들의 어투도 좀 많이 강하고 거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배경을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폐망하고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에스겔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?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남의 나라의 종으로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골짜기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됐던 뼈들이 수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 대언합니다 뼈들은 붓을 찌어다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살이 덮이고 신경이 생기고 까죽이 덮여서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대언합니다 생기는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만 있던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무엇을 했나요 대언했습니다 살기 힘드시죠 예배도 자유롭지 않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짜증 난다고 집에 가서도 짜증 부리고 또 아이들이 계약을 못하고 집에 오래 있다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신경질만 부리고 여러분 힘들면 누구나 짜증과 거친말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는 고로 각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느낌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코로나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자는 사회자대로 교회가 마치 불운한 집단처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내 감정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좀 답답함이 있어도 너는 잘 될 거라고 내 속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떠올라도 우리 잘 될 거라고 내 속에서는 짜증이 올라와도 우리 감사하자고 여러분 지금은 내 감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소견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? 우리 잘 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 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대언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